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해도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. 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사? 다 사 그래. 그때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당신 아니면 실망할 텐데. 요즘 뭐 살다가도 깨고 나와서 처녀처럼 시집가는 애들 많잖아. 아, 숨겨져. 뭐하러 그런 과거 얘기를 해요. 우리 엄마는 전생이 아라비아 공지였나 봐. 저런 여태에는 누가 타고 있을까? 힘들어 말고 영각해 있어